네 틴모션 재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재질 사용은 앞선 내용에서 정리를 했구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에요 적용하는 것들이나 뭐 이런게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되게 쉽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그 새로 재질을 만들어서 직접 재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더해서 그 어느 정도 퀄리티의 재질이 적용돼야 정말 그 좀 멋지게 렌더가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보다 보면 내용 분명히 이제 따라 했는데도 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정리가 안되네요 어쨌든 한번 요거를 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뭐냐면 텍스처스컴은 아실 건데요 텍스처스컴에 가보면 일단 뭐 가입을 하시고 프리텍스처에 가보면 프리텍스처에 가보면 이제 그 무료로 제공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질 중에 PBR 머트리얼 PBR 머트리얼 이 머트리얼 종류들을 보시면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네 뭐 이런 퀄리티로 지금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퀄리티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V-Ray에서 이제 렌더링을 뭐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퀄리티로 진짜 렌더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렌더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질의 사이즈가 있죠 재질의 사이즈 지금 라지, 엑스라지 이런 거는 프리미엄이라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텍스처스컴에서 제공하는 공짜 무료인 경우에는 미디움이 1024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이런 정도 재질을 가지고 이 V-Ray 렌더링을 한다던가 하시면 이런 퀄리티가 안 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뭐 2048은 돼야 되고 음 네 엑스라지 정도는 돼야지 아마 이런 퀄리티가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퀄리티로 노멀이랑 그 다음에 러프니스 엠비언트 뭐 이런 게 다 적용되어야 렌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트윈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윈모션도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 이제 아주 이제 뭐 이 재질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재질인데 보시면 멀리서는 뭐 그런대로 괜찮은데 좀 가까이 가면 이제 해상도가 다 깨져 있죠 그래서 이런 재질 가지고는 좋은 퀄리티로 렌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뭐 이제 여기다가 반사 느낌을 줄 텐데 반사의 정도도 표현 정도도 매우 이제 단조롭죠 그대로 이렇게 뿌옇게 반사만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직접 그래서 이제 프리 텍스쳐에서 여기 프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좀 제일 확인하기가 좀 쉬울 법한 재질들은 이런 거 이런 재질 또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 재질을 다운로드 해서 이걸 좀 바닥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 텍스쳐에서 프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알베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알베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diffuse가 컬러예요 컬러 명암 값이 없는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재질에서 보면 여기 광택이 맺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어둡고 여긴 밝고 여긴 어둡고 이런 명암 관계가 없는 그냥 오로지 색만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얘도 XL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XL 그리고 하이트맵 하이트맵도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하이트맵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사실 하이트맵하고 이 범프하고 트윈모션에서는 구분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노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노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맵이 이제 범프 역할을 하는 거죠 높이값 근데 거기다가 이제 노멀 수치까지 적용해주면서 아주 좋은 퀄리티로 렌더가 되는 건데 네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노멀만을 사용합니다 트윈모션에서는 그리고 러프니스는 반사를 말해요 그래서 반사도 최고로 높은 값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개 다 최고 높은 값을 받았고 앰비언트는 앰비언트는 제가 트윈모션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앰비언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그 오목한 부분이라고 하죠 모서리 이 부분은 돌출됐다고 하면 뾰족한 부분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부분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돌출되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어둡게 해주는 그런 맵입니다 자 어쨌거나 작은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스몰을 한번 제가 다운로드 또 다 받아보겠습니다 스몰하고 네 여기도 스몰 아 네 스몰 네 얘도 스몰 그래서 제일 퀄리티가 그 좋은 거 하고 퀄리티가 제일 안 좋은 거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다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닥에 있는 이 재질 스포이드로 찍어 보고 네 현재 이 재질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새로운 재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재질 드래그해서 재질을 입혀 줄게요 자 재질이 들어갔고요 자 새롭게 입혀진 재질에서 여기 보면은 네 more 부분을 클릭해서 텍스처를 적용해 줍니다 네 텍스처에서 오픈 네 여기서 텍스처에서 아 알베도라고 되어 있는 네 알베도라고 되어 있는 걸 넣을 건데 우선 퀄리티가 좀 제일 안 좋은 걸 먼저 해 볼게요 자 오일리 열기 눌러 주고요 네 재질이 들어갔죠 확대해 보시면 다 깨져 있죠 네 좀 뿌옇고 네 재질에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네 리플렉션 more에 들어가서 자 리플렉션에는 뭘 적용해 주냐면 네 리플렉션에는 보시면 러프니스를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네 러프니스 오일리 오일리 러프니스 네 적용을 했고요 자 적용을 했는데 네 보이진 않죠 네 반사가 이유는 이제 리플렉션을 0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이 수치를 살짝 올려주면 네 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사가 잘 보시면 네 이 줄눈 있는 부분은 반사가 안 되고 줄눈이 없는 부분만 반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? 네 그래서 맵을 쓰셔야 돼요 맵을 안 쓰면 네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반사를 살짝 높여주는 걸 살짝 조금 더 높여줄까요? 네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세팅을 해 줄 건데 여기서 보면 범프에 세팅을 해 줄 거예요 범프에 more를 눌러서 텍스쳐를 클릭하시고 오픈을 눌러 준 다음에 범프에는 노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열기 네 노멀을 집어넣고 자 적용이 지금 됐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건 이 범프의 퍼센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조금 높여 주도록 할게요 자 조금씩 올라오죠 네 보시시나요?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바로 보이시죠? 자 여기 이제 최대치로 범프를 올려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 표현된 이 앞부분에 표현된 이 재질의 느낌이 좀 뭉개져 있죠 그래서 사실 좀 멀리서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이런 부분들 디테일이라던가 좀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퀄리티가 높은 재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처에 가서 오픈 네 알베드로 지정됐던 거를 4K로 한번 해볼게요 4K 자 열기 네 여기 디테일 보이시나요? 네 네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기 지금 섬세한 이런 디테일들이 지금 이제 광택에는 적용이 안 됐지만 네 여기 보시면 이 섬세한 애들이 다 살아나 있죠 다시 걸로 바꿔볼까요? 예전 걸로 네 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? 많이 뭉개져 있죠? 네 이 차이가 사실 되게 큰 거예요 이 차이가 이 디테일이 네 바꿨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만 하나 바꿔도 이런 정도인데 네 리플렉션에 있는 러프니스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 네 이해죠? 러프니스 네 러프니스는 네 러프니스 얘죠? 네 러프니스는 조금 큰 차이를 못 내시겠나요? 네 확 눈에 들어오진 않죠 네 그렇지만 잘 보면은 이런 광택들의 느낌이 퀄리티가 좀 달라져요 다시 예전 걸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데 살짝 살짝 좀 흐려지죠 네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데 네 이런데 네 조금씩 선명해지는 뭐 이런 느낌들 네 거기다가 이제 노멀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멀 네 노멀이 바뀌니까 완전히 바뀌죠 지금 보셨나요 네 노멀을 예전 노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흐렸던 것이 네 노멀을 지워놓으니까 표면의 디테일이 엄청 사실적으로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재질의 텍스쳐를 어떤 걸 쓰느냐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특별히 이제 그 VRA 렌더링이나 이런 거에요 또 중요하지만 그 이런 트윈모션이나 이런 뭐 약간 리얼타임 이런 경우에는 이 텍스쳐의 퀄리티를 높여 주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그 VRA 같은 건 계산을 거쳐서 어떤 명함관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래픽 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의존해서 뭐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그 이 디테일들을 보여주려면 텍스쳐가 어느 정도는 따라와야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텍스쳐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질에서 조금 그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음 제가 리플렉션에 음 리플렉션에 네 4K 재질에 그 러프니스를 적용을 하고요 네 이렇게 네 이 부분에 러프니스를 적용했는데 이 러프니스라는 값의 의미와 어 리플렉션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음 상반되는 내용일 수 있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리플렉션이라고 하면 반사를 얘기하는 거죠 반사를 근데 흔히 이제 반사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흰색 음 오픈을 해서 흰색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텍스처가 없이 흰색이 넣으면 반사가 안 되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게 흰색이 들어가면 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블랙이 반사가 되는구나 아 그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가진 맵이 음 그 V-Ray에서는 리플렉션 값에다가는 흰색을 넣으면 반사가 잘 되고 검정색이나 들어가면 반사가 안 되는 값인데 여기 트윈모션에서는 그게 반대예요 그래서 러프니스 데이터를 넣었을 때 반사가 제대로 어 구현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멀 부분에 있어서도 노멀 부분 범프 있죠 범프 부분에 있어서도 노멀로 지금 적용되었는데 여기에 어 노멀이 아니고 이제 하이트맵이 들어간 경우에는 네 지금 제가 하이트맵을 넣었는데 네 좀 이상하게 예 표현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도 하이트맵이 아니고 어 노멀로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노멀 맵 그래서 어 트윈모션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노멀이 없으면 사실 그런 범프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아는 범위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노멀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바닥에서 이런 그 범프에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점은 좀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텍스처에 관한 부분 중에 범프 재질 그 다음에 리플렉션 컬러에 들어가는 네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텍스처를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